안녕하세요 리얼토 종킴입니다. 코로나 이후로 더 많은 분들이 토론토가 아닌 더 서쪽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많은 수요로 인해 옥빌, 벌링턴, 해밀턴 동네에도 빌더들이 콘도와 타우너스를 몇 년 전부터 꾸준히 짓기 시작했는데요. 좀 더 저렴한 가격에 넓고 여유있고 동네 좋고 학군 좋고 미래를 꿈꿀 수 있는 프로젝트가 하나 있기에 바로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워터다운이라는 도시 안에 그린파크와 스타레인 빌더가 기획하는 마운틴 뷰 하이트 마지막 페이스 4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밑에 있는 링크를 통해 접수하시면 자료들을 더 보실 수 있고요. 이 영상을 보시고 분양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타운하우스를 꼭 사셔야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는 가격입니다. 프리홀드 3베드룸 1400스쿨핏 세미 디테치가 78만물부터 시작됩니다. 타운하우스는 1800스쿨핏 81만물부터 시작합니다. 사이즈마다 모델마다 가격이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스타팅 가격이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로케이션 알더샷 고스테이션까지 차로 10분 또 거기서 유니언 스테이션까지 기차로 1시간 10분 정도 걸리고요. 빅박스토어들 모두 다 10분 거리. 하이킹 트레일이 걸어서 10분 거리. 공원이 걸어서 1분 거리. 레익쇼얼까지 15분 거리. 골프 콜스까지 5분 거리. 그리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부분은 오픈 컨셉 레이아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만 보고 듣고는 상상하기 어려우시죠? 그래서 제가 페이스 2가 어떻게 지어졌는지, 그리고 지금 페이스 3가 어떻게 지어지고 있는지 제가 영상을 통해서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페이스 4가 아닌 페이스 3 세미 디타치 유닛입니다. 거의 비슷한 룩과 레이아웃으로 지어질 거여서 이 느낌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물론 공사 때문에 지금은 조금 정신이 없지만, 동네가 참 조용하고 안전하다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카톨릭 초등학교가 바로 앞에 있는 것도 보실 수 있고요. 저기 뒤쪽으로 걸어서 10분 거리에는 트레일도 있습니다. 2년 전에 페이스 2가 완공된 모습 또한 보여드립니다. 사실 이 집 중에 하나가 제가 살고 있는 집이에요.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도 제가 좋다고 생각하는 곳만 추천해드리기 때문에 믿고 한번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저에게 연락 주시면 되고 여기 디스크립션에 있는 링크로 꼭 접수하셔서 레이아웃 그리고 나중에는 가격까지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태까지 리얼터 종킴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